지금 살인사건 또 하나 터졌어요. 아직 흉기는 집에 있을 거야. 새벽에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. 나 뭐 좀 확인 좀 해보고 올게. 정광식 위치 추적하면. 석유 형. 이러면 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. 연쇄살인범도 초능력자예요. 그럼 정확히 어떤 능력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? 어쩌면 범인의 다음 타겟이 저일 수 있고요. 공유분이 위험해요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